자 111번부터 120번까지 2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강의도 마찬가지로 구조문법 어휘의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할 테니까 집중력 잘 유지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집중력이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5강의 강의인데 하루에 몰아서 보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쪼개서 보시는 게 좋겠죠. 하루에 한두강 정도씩만 소화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점들을 정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저의 제한 사항들을 잘 한번 참고해서 학습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1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1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죠. 품사 문제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regular를 우리가 형용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D번에 보니까 S가 붙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껏 알아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말처럼 품사들이 서로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명사형이 따로 있지만 때로는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영어가 본질 아니에요. 그래서 S가 붙어 있는 걸 보시면 형용사에는 복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regular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regular가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죠? 바로 단골 고객을 regular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D번은 명사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부사와 동사.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사역 동사가 눈에 보여요. have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목적 아니에요. oil과 그 다음에 other fluids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액체들이죠. 자 오일과 다른 액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changed, 교환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교환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목적보호가 pp가 제시가 됐는데 자 결국은 그래서 목적보호가 교환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동 다음, 수동의 개념 다음에, 수동의 pp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아이는 결국은 부사밖에 없는 거죠. 능동이었다면 뒤에 목적보호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교환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의미도 수동, 구조도 수동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아이는 부사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겠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동사 자체도 5형식이라고 한다면 뒤에 또 보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change는 기본적으로 자 타동사로 쓰였을 때 3형식으로만 쓰입니다. 무엇을 교환하다, 바꾸다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b번이고요. 자 잘 답을 내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장 끝부분이고 이미 문장이 다 완전하게 끝났기 때문에 자 필수성분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 자 그러시면 정답 마무리하고요. 자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5형식이 지금 2개가 쓰였어요. keep도 지금 5형식 동사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목적어고 요게 목적보호가 되겠죠. 자동차가 running, 달립니다. 어떻게? 스무스하게 달리는 것이죠. 자 여기는 재밌는 게 ing가 왔는데도 뒤에 부사가 이렇게 왔네요. 만약에 여기를 뚫어놓고 smoothly 자리의 품사를 찾아라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부사를 답으로 쓰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changed와는 달리 자 여기에 있는 자 지금 run은 뭐예요? 달리다 라고 하는 의미의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자동사 이하에도 당연히 부사가 오는 게 맞죠. run이 1형식 동사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ing도 하면 무조건 목적어가 와야 된다도 아닌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본질은 누가 제일 중요하다? 이 녀석의 본질이 가장 중요해요. 자 얘가 도대체 몇 형식으로 사용된 아이냐? 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 얘는 1형식이기 때문에 ing가 왔지만 뒤에 부사가 왔어요. 자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부드럽게 달릴 수 있도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게끔 하라? 바로 엔진오일이죠. 그리고 다른 액체들 자 부동액도 있고 뭐도 있고 자동차는 많이 액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액들이 정기적으로 교환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기 때문에 정답은 비번이 된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께 해석 없이도 그리고 어 그 뭐랄까요? 좀 더 심플하게 ing 다음에는 뭐만 오고 ing 다음에는 뭐만 오고 이렇게 알려드렸으면 좋겠지만 똑같이 지금 부사가 온 상황에서 자 결국은 동사의 성질이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111번 마무리하고 112번 가겠습니다. 자 112번의 ABCD의 선택지가 또 모두 ED로 되어 있고 자 요거는 지금 비동사 이하의 수동태를 구성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타동사가 돼야 됩니다.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한 이슈는 ABCD가 다 타동사인 거 알아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자동사가 여기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오답으로 먼저 지우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없어요 근데 자동사로만 쓰인 단어가 자 드라이브는 몰고가다의 뜻이기 때문에 몰려가다의 뜻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자 이슈드다 라고 하면 저거는 지금 발급 발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드는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익스프레스드는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봤더니 일단 in the states of Virgini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버지니아 주에서는 자 티네이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 되겠죠? would not be blank a driver's license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여기는 지금 BPP가 수동태가 구성돼 있는데 뒤에 명사가 하나 또 나왔어요. 하 그리고 이 명사는 주어와 같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우리에게? 바로 이 아이도 또 하나의 목적어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된다? 수요동사가 수요동사가 사형식으로 쓰인 상태에서 수동태가 되어서 삼형식으로 전환된 구조가 되는 거니까 선택지 중에 수요동사로 쓰일 수 있는 아이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메시지를 못 받으셨으면 a부터 다 대입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언제까지죠? 자 바로 completed 완료해야 돼요. 20시간에 무엇입니까? driver's school 이라고 하는 driver's school에 가서 수업을 갖다가 완료할 때까지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발급받지 못한다. 라고 해석을 통해서 가시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 해석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자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수요동사 있어? 라고 하고 어 너만 되지? 라고 해서 비번에다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슈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발급해 주다 발행해 주다의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나머지 주다의 뜻이 없는 단어들과는 달라요. 구조가 자 그래서 자 수동태 이하의 목적어가 하나 달려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로 답을 결정한다? B번으로 답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하면 더 간소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자 그런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안 보였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driver's license를 자 이 사람이 몰려간다. driver's license를 영향을 받는다. 말 아예 해석 자체가 되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teenagers가 driver's license를 표현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특히 express는 이하의 자 어떤 감정 따위를 표현하다기 때문에 express가 수동태로 쓰이면 something이 표현된다 라고 해야지 사람이 표현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단어의 뉘앙스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112번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13번 가죠? 113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어때요?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just as는 뭐예요? just as는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딱 누구 누구가 뭐뭐 하는 것처럼 누구 누구가 뭐뭐 하듯이 꼭 누구 누구가 뭐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just as 다음에 또 이게 나오고 as가 하나 더 나오는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뭐만큼 딱 그만큼만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뭐뭐만큼 꼭 어떠어떠하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자 비교의 자 개념과 상태의 개념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as를 전치사로 본다면 자 그때는 뭐죠? 딱 뭐뭇처럼 꼭 뭐뭇처럼 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로 just as가 사용되면 이렇게 두 가지의 해석 자 그리고 전치사로 사용되면 자 요 상태 해석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어구에요. just as는 앞으로 just as가 여러분들이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시험을 보러 가시면 뒤에 문장이 나왔거나 아니면 자 명사만 나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하의 주어동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otherwise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otherwise가 부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 바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differently 다른 방식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unless otherwise specified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n addition to는 하나의 전치사로 취급하시면 되겠죠. 무엇 이외에도 뭐뭐에 더하여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는 누가 있어요? serving lunch and dinner 라고 하는 아이와 결합되는 전치사가 나와야 여기는 지금 컴마가 전체가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결국 누구를 지운다? 바로 부사 역할 라는 c번은 안됩니다. 특히나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해를 연결 부사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거는 part 5에서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안되는 연결 부사란 말이에요. 연결 부사 접속 부사는 문장 맨 앞에서 part 5에서 나올 수 없는 거 알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는데요. 자 보시면 because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어동사의 접속사 그죠? 주어동사를 동반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말이 안되겠죠? 물론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 분사구문 앞에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복원시켜줄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because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because 대신에 because of 라고 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쓰면 이 아이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because는 시스템 자체가 전체 사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because 다음에 분사구문이 오는 게 안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를 아는 학생은 더 빨리 풀 수 있죠. 비번도 지울 수 있어요. ing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분사구문 앞에는 접속사가 올 수 있어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because는 자 이하에 분사구문을 동반할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접속사를 복원할 수도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B와 C를 지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A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식당은 어때요? 열어요. 그 다음에 아침식사를 위해서 언제도 주말에도 연다. 아 됐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도 그거 이외에도 이 식당은 어떻습니까? 자 주말에 아침식사를 위해서도 오픈을 한다기 때문에 자 11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D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선택지가 눈에 띄게 여러분들이 눈에 딱 띄게 자 어형이 완전히 달라서 품사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두 가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꼬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품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또 두 가지 이상으로도 쓸 수 있는 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에서 글을 써서 활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남이 써놓은 문장에서 지금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학습의 기본은 품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의 본질은 그래서 품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얹어 넣으셔야 될 게 얘는 분사 구문이 뒤에 못하여 등등등의 세부적인 사실들이 여러분들이 동반이 된다면 두 개를 쉽게 버리고 두 개 중에 답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야 최소의 시간을 써서 문제 풀이를 하고 결국은 200번까지 문제를 다 푸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14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는 모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오브 이하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럼 전체 문장을 다 펼쳐놓을 필요도 없죠.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 역할은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뭐죠? 얘입니다. 왜 A번은 안 될까요? 그렇죠. 바로 동사로부터 파생된 동사가 변형된 준 동사들은 동사의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레커맨딩 이하에는 목적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동명사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 동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또 반대로 선생님 ING 중에 명사로 쓰이는 일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ING 중에는 완전히 명사화돼서 쓰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레커맨딩이 만약에 그런 명사라면 그때는 이제 레커맨딩의 의미와 레커맨데이션의 의미를 따져서 어휘 문제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100% 클리어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휘 차원에서 레커맨딩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레커맨딩이라는 명사는 없답니다. 알겠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셔야 결국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래서 114번은 정답 C번으로 정하고 마무리하고요. 자,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컴퓨터링은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으셔야겠네요. 자, 추천의 편지 두 장입니다. 두 장의 추천서에 의해서 동반이 된 지원서들만 어떻게 된다? 바로 고려가 될 것이다. 자, 바로 뭐에 대해서 고려가 되는 거죠? 자, 이 직위를 위해서 고려가 되는 건데 이 직위가 어떤 직위예요? 플로어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자, 플로어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자, 공장 따위의 현장관리자로 우리가 플로어 매니저라고 해요. 그래서 현장관리자의 직위에 대해서 고려가 되는 것은 자, 바로 두 통의 자, 추천서에 의해 동반이 된 자, 지원서들만 고려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15번으로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또 품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얘는 형용사고 얘는 또 목적격이에요. 명사는 명사 맞는데 자, 그리고 얘는 명사고 얘는 자,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interested가 동사인가요?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interested가 만약에 동사라면 문장의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성립돼야 돼요? 주어의 절이 성립돼야 될 거예요. 주어의 절이 성립되면 자, 만약에 명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접속사가 있어야죠.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애가 나와야 맞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답일까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interested라고 하는 단어는 자, 누구누구를 흥미롭게 하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로 쓰였다면 뒤에 누구누구를 흥미롭게 했어요 라고 하는 목적어가 갖추어져 있어야 동사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동사의 ED는 이하의 목적어가 없음 보다 PP로 판단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빼도 됩니다. 요만큼을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주어가 뭐 해야 된다? 예약을 해야만 된다의 의미가 틀린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구예요? 얘는 목적어 자리 얘는 형용사 아, 얘는 저리 구성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을 C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도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것이 여기에 만약에 Whomever가 아니라 Whoever를 줬으면 더 어려울 뻔했죠. 왜 Whoever를 줬으면 더 어렵죠? 바로 Whoever라고 하는 아이는 아, 주격이고 Whomever는 목적격이잖아요. 맞죠? 만약에 여기 앞에 Is가 만약에 나와있다라고 치면요. 자, Whoever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왜냐하면 Ever가 붙은 복합관계 사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명사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부사절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뭐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뜻이고 명사절 자리에 들어가면 뭐죠? 자, 그러니까 뭐, 뭐하는 누구라도 Anyone who의 개념이잖아요. Anyone who 맞죠? Is Interested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Who가 바로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겸하는 자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Whoever가 왔으면 자, 그것도 혼동스러울 뻔 했습니다. 근데 Whomever가 선택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Whomever는 자, 목적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이즈가 와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Whomever가 아니라 Whomever가 와야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의문사의 개수도 모르고 Who가 뭐 주격이고 Whomever가 목적격이고 또 복합관계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자, 만약에 명사절 자리에서 쓰이게 되면 선행사 Anyone 다음에 Who 혹은 뭐 Whome에 보면 Anyone Whome 이렇게 되는 구조다 라고 하는 본질을 모르시면 아주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이런 해석만 이렇게 하시면 기본은 왜 안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Whomever는 기본적으로 뒤에 절이 와야 되고 그 절에서도 뭐가 빠진 절이 돼야 돼요? 목적어가 하나 빠진 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Whoever Interested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Whomever Interested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Whome이 빠지면 Whoever Is Interested는 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설명들이 자, 아주 기초가 없는 학생들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완전히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려울 수 있으나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따질 줄 알면 이게 동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또 어렵지 않게 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해석하고 끝내도록 합니다. 자, 어디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 바로 Taking a Tour가 되겠습니다. 견학하는 거죠? 어디에 대한 견학이에요? 바로 시설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시설과 설비에 대한 견학을 하는 견학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Must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해야만 됩니다. 자, 언제요? At least one week in advance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예약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조금 길게 자, 지금 Ever가 들어간 아이를 설명해 드렸는데 Ever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자, 바로 Whom이 나오면 뒤에는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후가 나오면 주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 그것도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Ever가 붙은 절은 자, 관계대명사에 Ever가 붙으면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복합관계대명사는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지만 명사절에 쓰일 수 있고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Anyone Who, Anyone Whom의 개념을 가지는 자, 그런 어구가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Interested라고 하는 분사와는 절대로 결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15번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또 분위기 전환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계속 보니까 좀 지겹죠? 자, 그러시면 분위기 전환하고 자, 후반부에서 116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부터 120번까지에요. 갑시다. 자, 116번은 모두가 다 동사와 맞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따져보세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동사자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뭘 따져봐야 돼요? 뜻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뭘 따져라? 수와 태와 시제를 따져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수태시제를 따져보는데 숫자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어가 누군가요? 얘네들 잠깐 빼세요. 빼시고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단수죠? 자, 혹시 복수의 동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럼 수는 넘어가고 테로 가겠습니다. 자, 수동태 있나요? 자, 수동태가 하나 있습니다. be announced 그 다음에 has been announced 요거 수동입니다. 자,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on August 11th라고 하는 몇 월 며칠 날에 위너가 발표될 거예요 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자, 위너가 문맥상으로 봐도 수상자가 어떻게 스스로 발표를 합니까? 수상자가 요나 발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동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결국은 수동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제 논점만 남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미래냐 현재 완료냐의 논쟁만 남는 것인데 단서가 있겠죠? 바로 시티 페스티벌에서 8월 11일 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월 11일 날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에요. 아니, 아니 이미 지나간 과거면 왜 현재 완료 안 돼요? 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 어느 한 시점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태까지 중 지정되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자, 어느 여태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때까지 중 어느 한 때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할 때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과거 시점에 뭐뭐뭐를 했습니다 라는 느낌이 달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 완료 시제는 기본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중 어느 한 때에 뭐뭐뭐를 해봤어요 개념이기 때문에 자, 바로 특정한 과거 시점이 만약에 등장한다라고 하면 현재 완료라는 절대로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해하셨으니까 외우실래요? 그렇죠. 특정한 과거 시점과 현재 완료 시제는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과거 시점에 뭐 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On August는 주어진 선택지를 기반으로 판단해봤을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미래 시점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자, 정답을 냈으니까 이제 해석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상의 수상자가 되겠죠? 자, Best in Business Awards for Chicag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사업체 수상자가 발표될 것이다. 11일 날에 어디에서? 바로 City Festival에서 발표가 미래의 퇴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경험적 용법이었을 때 언제 못 쓰는지 알겠죠? 그렇죠. 시점이 딱 과거로 어느 시점으로 정해지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중 언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는 자, 경험 애매한 과거 시점에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못 쓸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이랍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17번 갈게요. 자, 17번은 ABCD가 품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주실 수 있는 문제예요. Regardless of는 뭐라고 하든가요? 뭐뭐하는 상관없이 전치사입니다. 자,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의 동일형이죠. In case of는 전치사입니다. 뭐뭐하는 경우에. besides는 전치사로 씁니다. 뭐뭇 이외에도. 자, 그리고 부사로도 씁니다. 부사로 쓰면 뭐죠? 그 그 밖에도 그 이외에도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컴마까지를 사이에 두고 주호, 동사 주호, 동사가 두 개 와있죠? 똑같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품사만 정확하게 딱 파악하고 있으면 해석이 필요 없죠. 1초짜리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자, 그래서 최적화된 문제풀이를 하시기 위해서는 뭐부터? 선택지로 주어진 단어들을 마음대로 짓주물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뭐라고요? 품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회사 이름입니다. 대문자로 되어있는 걸로 봐서 자, 쏘잉머신은 사실은 재봉틀인데요. 자, 이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시작했어요. 자, 이거 목적어네요. 뭘 시작했어요? 그들의 매뉴얼을 온라인으로 발간하기 시작 했습니다. 됐죠? 음 자, 그리고 해브피피가 보이네요. 자, 왜 제가 이 앞에 접속서를 집어넣고 해석을 안 했냐면 since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이 두 개가 다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발간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했다? 자, 그들이 보아왔다. 뭘 보아왔어요? 바로 극적인 하락입니다. 자, 무엇의 하락이죠? 바로 자, customer service calls 됐습니까? 오케이. 매뉴얼을 온라인으로 발간을 했더니 자, 불평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since로 가는데 since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치사로 사용되면 언제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의 뜻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강의를 통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접속사로 사용되면 뜻이 두 개라 그랬죠? 언제언제 이래로 누구누구가 뭐뭐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도 되고 자, 누구누구가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어때요? 두 가지 해석이 다 되죠? 그러니까 발간을 했기 때문에 그죠? 발간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불평불만이 줄어들어왔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 발간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불평불만이 줄어들어왔다 해석이 둘 다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변형해서 고려를 해보면 뒤에 명사만 나와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야 지금 주어동사가 다 나와있지만 이렇게 나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뭐가 되죠? 요거 요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때 학생들이 어때요? 왜 센스는 답이 안됩니까? 이렇게 따지러 와요. 그런데 센스는 전치사로서는 이래로 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고 센스가 이래로의 뜻으로 쓰이게 되면 주절은 반드시 뭐가 되죠? 그렇죠. 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뭐 해왔다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현재 완료시제가 걸려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실까지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8번이고요. 8번은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베너핏은 주로 명사로 쓰지만 동사로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구누구를 이롭게 하다 몸으로부터 이득을 얻다. 몸으로부터 이득을 얻다면 베너핏 from 이라고 하는 자동사로 쓸 거고 누구누구를 이롭게 하다면 타동사로 쓸 겁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야 돼요. 선택지를 자 그러면 여기 누구 자리? has had 그 다음에 임팩트가 뭐? 목적어 따라서 여기는 뭐? 형용사의 자리 형용사는 이 중에 누가 있어요? 비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비번으로 골라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임팩트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시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장려책이 있는데 awarding 자 30 dollars for every perfect customer service score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이 일을 잘해가지고 완벽한 자 그런 customer service의 점수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점수를 갖다가 받은 데 대해서 30불을 갖다가 상으로 주는 그 장려책 그 인센티브가 어떻게 했어요?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죠? 자 바로 bottom line에 있어서의 자 아주 그 이로운 영향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ottom line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닥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닥은 뭐죠? 기초이고 기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bottom l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1번으로 핵심과 본질의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또 무슨 뜻이 있다? 요거는 회계학에서 최종 결산 결과를 우리가 bottom line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2번의 뜻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최종 결산에 있어서 자 결산에 대한 자 이득이 되는 자 그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이 배열되는 어순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자 문장의 구조와 그 다음에 특징이 되는 어법사항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면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에 펑크가 나는 것이고 펑크가 나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의 문제에서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그런 문제들만 맞출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점수가 점수대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대를 원하신다면 꼭 정답이 되는 어떤 한 부분만의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파악을 해보시고 따져보시면서 학습을 진행하고 가시는 것이 자 최소의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19번 갈게요. 119번에 ABCD의 선택지가 다 전체 다 맞아요? 맞습니다. 투월즈는 주로 이제 방향의 뜻으로 쓰이는데 자 두 번째는 투월즈의 시점 얘기를 꼭 하지요. 제가 왜냐하면 이것이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자 시점의 뜻으로 쓰이면요. 언제 언제 즈음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언제 언제 애는 아니지만 그 금방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아셔야 여러분들 고득점 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instead of 은 뭐뭐 대신에 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 with in은 범위를 나타내죠. 이내에 그런 뜻이고 apart from은 자 aside from 이라고 해가지고 동의어구요. 이거는 예외를 나타냅니다. 1번 그래서 자 무엇무엇을 제외하고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요. 무엇무엇을 제외하고도 또 딴 거 뭐 있어 라고 할 때도 써요.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의 개념으로 쓸 때도 apart from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예외의 개념을 나타낼 때도 apart from을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어구입니다. 누가 답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 해석을 해봅시다. 자 acceptable applicants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덩어리로 연결되는 어구가 되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요? 받아들일 만한 수용 가능한 후보자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언제 이내? 자 바로 2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이어 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누구를 하이어 합니까? 헤드헌터를 고용할 거예요. 헤드헌터는 뭐하는 사람이죠? 전문 인력을 갖다가 자 바로 그 끌어오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헤드헌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로 외국계 회사들이 헤드헌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헤드헌팅 회사에 가면 전문가들이 이력서를 쭉 올려놓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러면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 뭐 여러분들 선보는 회사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들을 쭉 올려놓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 시켜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다만 누구? 전문 인력을 갖다가 그렇게 공급해주는 업체를 헤드헌팅 업체라고 하고 자 그런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회사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2주 안에 못 찾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헤드헌터 고용할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그 직위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19번도 마무리 짓고요. 120번 가겠습니다. 120번 문제는 ABCD가 선택지가 다 동사는 아니잖아요. 얘가 동사가 아니에요. 자 여기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되죠. 늘상 여러분들 품사부터 항상 먼저 접근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거 지우고 가면 되잖아요. 그 문장 안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게임 아니에요? 끝 그러면 두 번째로 나머지가 다 동사니까 숫자부터 또 따져봐야겠네요. 자 주어가 지금 코스트가 단수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R가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가시면 또 have도 안 되겠네요. 그럼 답 누구예요? 이거 지금 C번으로 주순 거 아니에요. 태하고 시제는 따질 필요가 없는 수의 일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늘상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영어의 어형인데요. 코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자 이 아이가 명사라고 하는 또 여러분들 증거를 또 대주셔야겠는데요. 자 바로 얘가 만약에 주어면요. 코스트에 S가 붙어야 되는 자 그런 거죠. 이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쉬핑 코스트를 여러분들이 하나에 복합명사로 결론을 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많이 접한 학생들은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쉬핑 코스트 그냥 한 단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코스트가 동사도 되는데 쟤는 왜 동사가 아니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뭐든지 다 혼동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쉬핑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ing인데 뭐예요? 얘도 명사예요 여러분들. ing는 명사가 될 수 있거든요. 레커맨딩은 명사가 안 되지만 쉬핑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복합명사로 보는 게 맞아요. 선적 비용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껴지고 아는 만큼 정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한국말에 비해서 결코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한국말보다 훨씬 쉬운 언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은 120번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해석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선적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어디에 달려있어요? 뭐에 의존합니까? 바로 온 이하에 의존하는 것이죠. Total Cost of Your Order 당신의 전체 주문의 량의 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당신 주문의 토롤이 되겠어요. 총량 있죠? 자 이것에 달려있습니다. 뭐에 따르자면 자 Company's Shipping Policy 자 또 마찬가지로 Shipping이 지금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눈썰미 있게 보셔야 돼요.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되고 아 Shipping Policy는 또 복합명사구나. 선적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선적에 대한 정책은 약관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회사의 선적 약관에 따라서 자 당신의 주문의 총량에 자 그 비용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0번까지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총 40문항 중에서 저희가 20문항을 끝냈어요. 뭐 할만 하시죠? 아직까지는? 네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만 하시리라고 보고요. 자 집중력 잘 일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2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